어려운 보험계리사 시험 판매량 선호도 1등 교재와 함께하세요 그럼 교재를 살펴볼까요? 이 책은 8년간 4만 독자의 선택을 받은 2022년 보험계리사 최신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906쪽입니다 먼저 보험수학 포인트에서는 보험수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게 내용을 실었고요 연도별 기출문제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를 실어서 출제 흐름을 파악하며 공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한 해선은 물론 심화 팁박스를 통해 혼자서도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2022 보험계리사 1차 7개년 기출문제에서도 확실한 합격을 이루세요